자, 이번 롤플레이는 미드 아즈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. 12월 16일의 롤플레이입니다. 상대 미드! 리찬드라네요. 이번에 룬에 공속을 좀 해봤습니다. 공속 15% 있는 룬이었나? 그 룬인데. AP의 공속룬에 원래 세주환이 끼는 룬이에요. 이석도 있고 한데, 미드로 써도 크게 별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은 이걸로 써서 가져왔습니다. 아즈르는 프로게이머도 하는 거 보니까 공속룬을 꼭 쓰더라고요. 확실히 이게 이거랑 패시브들이 다 보면은 있으면 좋긴 한데 신기했습니다. 하! 하! 두 방 칠 수 있네?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. 헛둘 그렇다고 첫 템 네션은... 좀 그렇고 리스단이네요. 접수단이 모렐로 가고요. 기억이 잘 안 나네요. 이름 생도. 이름이 기억이 잘 안 나는 그... 오! 이거 하이템이... 오! 잠시만요. 실큰지가 이렇게 됐네? 미니언들이 살 수 있네. 가격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. 1250원 오! 이게 패치가 있었구나. 캐릭터 패치만 벗고 이거는 제대로 안 봤는데 이야... 이런 패치가 또 있었네? 가격이 싸졌으니까 그만큼 만족도 있겠지? 오! 공수 빠르니까 좀 더 좋은 것 같은데? 그냥 하레이브 먹었을 뿐인데 왜 이런 느낌이 좋지? 타! 상! 때리고 찌르고 찌르고 청타 타! 찌르고 오! 오! 내가 이길 것 같은데 내가 이길 것 같은데 역시 아지르 쎄란 말이야 일단 스텔을 양측 다 오리냈네요. 일단 3렙 찍을 때 입체기동으로 제가 한번 잡아보겠습니다. 적당히 빼주는 척 하다가 피가 피가 좀만 더 빠져있으면 좋겠다. 피 좀만 더 빼고 입체기동으로 해보자. 내 피가 더 많이 빠지네? 이러면 안됩니다. 음 두 대 아 좋아요 오 확실히 공성능이 있으니까 아지르 라인전이 되게 편해지네요. 엄청나게 편해지는데 이게 아 니달리 하지만 잡았어 좋습니다. 과감하게 할 좀 잘했네 오 여기도 뭔가 템이 또 바뀌었네 하나가 추가됐는데 30대 노상 고 미드 라이너 미드 AP 라이너에 대한 탬길 편이 많이 있었네요. 생각보다 입체기동으로 멋있게 생각해보니까 이번에 이름이 잘 그 이거 이거 대전사가 그래 이러면서 조금 괜찮아졌다고 들었는데 뭐 운벼리고 아웅인가 비싸진 만큼 그렇게 된 거니까 애매하네 가지를 말아야겠다 저거 자 지금부터 라인을 가능하면 살짝살짝 생겨가지고 또 잡읍시다 내가 오렘벨 찍는 순간 딜교 팡팡 하면서 피 빼두고 이제 6렙대 딱 힐 이달리 적이 보이네요 이러면은 미뤄이고 들어왔다 아 이거 킬 먹고 올 것 같은데 어차피 가는 거 늦었으니까 이거 살려야지 먹으세요 자 먹으세요 아앙대 Q한대만 더 찍었어도 내가 잡았는데 마라가 별로 없으셨구만 괜찮습니다 이런 교전도 저에겐 이득이죠 어쨌든 나는 먹을킬 먹고 죽었으니까 모름지기 딸피는 쫓는거죠 그냥 키웠으면 살았을 것 같아서 그래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여기 이분은 탑 탐캠치네 생각해보니까 바바의 분실효과가 뱃속 안에서 적용이 될 것 같아요 뱃속 안에 있도록 체력이 딸더라구요 저만 갖고 뱃속에 들어오면은 막 죽더라고 타임이다 탐트 로밍 타임 싸우셈 오 저쪽에 리달리 있잖아 이거 나 먼저 자랐다 으차아 오랩이잖아 제압되었습니다 제압되었습니다 좋아좋아좋아 6렙 타이밍이 너무 좋았다 나만 딱 6이어서 좋게 좋게 이득받다 찝고 라인도 뭐 저렇게 되면은 킹팡이 밀리라 리살아 소원 안되면은 내가 갈때쯤 땡겨질 것 같고 수약이 아주 좋습니다 마나 좀 더 채웠어야 되는데 아지르 아지르 병사 때리는건 레드 도트 안 묻습니다 이거는 오닛이 아닙니다 아지르 병사는 아지르 병사에요 아지르가 아닙니다 니달리한테 솔킬 일단 쓰레시가 여기있으니까 좀 까불까불 대봅시다 니달리가 와도 내가 이길 것 같아요 이히히히히히 하하하하 하하 또 잡고 죽었지 슬슬 열받기 시작하겠다 이쯤 되면 이것도 뭔가 바뀌었나? 이거는 그대로네요 아 제 블루마는 제발 손대기 하지 말아주세요 저것만 있으면 제가 더 모든 희생은 위대하다 빨리 가야되는데 신발 신어 야하대 아 제발 아 저기 에누리 안좋어 너무 이제 가까이 가야되 봤네요 상대 미드 오는 것 같고 우리 쓰레시가 일단은 빨리 맞추는게 되게 고마운데 이렇게 잘하셨나? 어이 까비어 예측하고 좀 쐈으면은 더 좋았겠다 앗 아 아 니달리 너무 너무 많이 오 아 이거는 근데 제가 그냥 오버한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에 2도 실수해가지고 EQ인데 생각대로 안되네요 어 아 불로 먹자마자 줘버렸네 내꺼 니달리가 먹었죠? 어 복수한다 조금 천천히 해야할 것 같애 지금은 너무 로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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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밍이라서 10분의 CS가 49개입니다 뭐 상대적인거라 리산도 49개인데 조금 CS 먹는거에 집중합시다 그래서 글쎄 흐흐흐흐흐 올 것 같았어? 흐흐흐흐 흐흐흐흐흫 리드만 보네 니달리덕 아래 삼퀸츠 조밍 오는데 가보면 왠지 힌라인 듯 잠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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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트레슈? 어? 엥? 전원생종각, 상대편 아, 밀어서 아래에서 잡을라 했는데 아래에서 트위치가 붙어오네요 아아, 잡았고 베이닝이랑 이럴땐 앞부르기 아아 정리하러 가자, 가서 어 오 좋아좋아좋아 블루 회수하러 갑시다 빨리빨리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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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G GG 얘네 던지시고 닌 아, D 또 왔어 아아 와아 흐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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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clair 상대도 좀 던졌다 방금 아거텔 타가지고 허다주 욕망 없이도 저희 니랄리 타빈에 있으면 먹죠? 있는지 모르겠는데 빨리빨리빨리 콜을 넣어야 진정한 이득이네 짠 집에 가면서 이제 1850원 저 니랄리도 선택 좋네요? 잘했다? 저거 미는거? 파라하라 기관했네 나는 이번반에 무리 좀 덜 해야될 것 같애 킬 잔뜩 먹는건 좋은데 이거 지금 제동 안가면 이따가 후반에도 막 무리해가지고 던질 것 같애요 훅 랜턴 순전하게 자 쟤는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아! 안 맞았어! 그래도 잡고? 진정히 하고! 호흡! 정리했다 몸트리플킬이야? 좋아! 밉시다! 저기요, 춤칠때가 아닌데 한 번은 내려가시고요 다 세우고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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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갔다가 저거 지금 먹어봤자 당장 쓸데가 없으니까 불리 시간이 아까웠잖아요 갔다와서 그 다음에 먹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존야템 어? 아 맞아 이거 싸졌지? 이거 이제 싸져가지고 이거 가도 되겠다 자신이 나설때를 잘 알아야 하는 바 오 이거 되게 생각보다 좋다 천중팩어는 솔직히 부담스러운 가위가 있거든요 특히 PDST 같은 애들 정글러가 존야갈라면은 진짜 죽거든요 거의 완전 흥하지 않는 이상 이거 너무 좋은 피치다 진짜 저거 좀 지어주실래요? 는... 희시 희시 아 멋진가 하고싶은데 아 멋진가 하고싶은데 여기서 드리프트 하려 했는데 여기서 드리프트 하려 했는데 아님 저 먹으면 저거에 제가 저걸 못 잡잖아요 오! 미니언님 감타 이거 피할... 자기 없었던거 같은데... 아... 아아아아아아 좀 심했네... 저... 먹이... 먹는것도 저것도 되게 짜증난다 근데 난 지금 마간이 아직 없어서 이... 살짝살짝 부족해요 뭔가 확확 들어가...지가 않네 마가를 좀 빨리 가야겠다 블루 2분 30초! 용 30초 용 챙겨! 뭐! 급시다 와드 좀 이 세상을 깊은 잠에서 깨우리라 이거 이거 항상 연습해보고 싶었는데 처음 해봤는데 어렵..지는 않네 어 지금부터 트리스 조심해야겠다 승용이니까 갈려하네요 상대편 포탈을 파괴했습니다 이게 한타가 괜찮을라라? 흠흠 한 마네 일단 좋아 자! 내 왕께 말을 드리야! 아우 저 탐펜치 저 회색 체력 때문에 때리는 것 같지가 않아 흠흠 티마 먹고 안에 들어가 저기가 먼저 시작합시다 음.. 톱 라인이 좋긴 한데 이거 바텀 1차를 밀면서 해야 되나 이러면 뭔가 고민이다 먹으세요 그냥 먹자 저희가 먹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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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갔네 오 방타 잘못 variations 위험할 뻔했다 아 아 아 짜아 천천히 잡고 둘, 하나 랜턴, 내가 타고 급하니까 너무 안되네 미디 빌어야겠다 어, 저기 그림이 팔짝 안 좋아 보이는데 이러면 나 집에 가야겠다 에이 아, 씨 지나가야겠네? 아, 여기 탐킨 씨 있다 형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이달이 죽었나? 이러면 다퀴 위험할 거 없겠네 퀴즈조네 그냥 급하게 하지 말고 아, WWQ 하자 이게 훨씬 쉬운데 혹시 이것도 바뀌었나? 얘는 그대로네요 얘는 뭐 주문력보다는 솔직히 말하면 저거 가는 게 다른 이유잖아요? 저거 빠직하는 거 저거 땜에 가는 거니까 이것도 싸진 게 더 좋은 거 같은데 블루 벗고 음 뭐를 밀어야지 뭐야, 우리 대인템이 왜 저래? 저거 설마 3탄 올려고 가는 템입니까? 아, 우리 대인 정글이었구나 아닌데? 대인 정글이었어 저거 땜에 진짜 저걸 가는 건가? 3타 넣을려고 3타 넣을려고 나 저냐 있어! 괜찮은데 나이스 크리스 프리딜한다 하하 좋아 쟤는 내비둡시다 저 반종 내비두고 저희 타워 좀 밉시다 나이스는 뭐 타! 2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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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너무 편안하게 들였다? 앞에서 뭐 거리적거리는거 없습니다 제가 지켜줄게요 제가 지켜줄게요 감사합니다 아 이건 못해 이걸! 랜턴이! 2차 타고! 그렇지! 꿀잼 트위치 보인다 야 극혐이다 진짜 탐겐잼 도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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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아 이거 갇혔다 슬처 한캔 죽음있나? 콜료 도른 도른 공격 하룸까지 이야 혼자 막았어?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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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찌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스타를 파괴했을... 죽어의 일상... 영속할 것이다... 이거는 미련이 너무 없는데? 스타를 나왔다. 까꿍... 흠흠흠 이겼네? 욕 10시 지났으니까 랭크 게임... 불가능한거... 정상화 됐을라나 이제? 음... 아직도 안되는 것 같군요. 아무튼! 아즈를 비하셨습니다.